자 그러면 21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 시험지 있으실 거예요. 자 저도 시험지를 갖고 왔어요. 우리 친구들이 뭐로 이렇게 헷갈렸을까 저도 나름 딱 봤는데요. 여기서 문장을 딱 보셨을 때 일단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하미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밑줄 쳐져 있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밑줄 쳐져 있는 파트가 실제로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 육모는 문장 전체가 파트였죠. 일단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얘네들의 관찰은 여기서 우리가 실행된 거예요. 그래서 하미추론의 역할은 여기 밑줄 쳐져 있는 걸 빈칸처럼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게스하셔야 되는 부분은 아 얘네들의 관찰은 이런 식으로 되었다. 얘네들의 관찰의 특징. 이렇게 잡고요. 그 위에서 얘들이 어떻게 관찰을 했는지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관찰을 하는 부분을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Some of those anthropologists insist that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해요. 적어도 우리가 상당한 시간은 보내야 된다. 실제로 보고 그 다음에 말도 해봐야 된다. 내가 연구하는 사람들의 사람들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초기에 우리가 인류학자들 예를 들어서 저 사람과 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리모트, 저 멀리 떨어진 지역을 갔어요. 그리고 거기 가니까 the people in question, 우리가 탐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살았고 그리고 spent a few weeks, 몇 주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몇 달 동안 보냈습니다. 거기서 실질적으로 탐구를 했네요. 자 그리고 뒤에 문장을 보면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요. 현지에 살고 있는 웨스턴 호스트예요. 자 호스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집주인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주체자라는 뜻도 있으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서양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현지에 살고 있는 서양 사람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굉장히 그 문화의 사람들하고 친밀했고요. 그리고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지역 베테랑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만약에 거기가 식민지라면 그 식민지 지역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종교를 전파하러 온 미셔너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업하러 온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found accommodations through them. 이들을 통해서 숙박시설이나 아니면 머물 곳도 찾았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문장 가볼까요? 물론 did at times. 이게 sometimes하고 똑같아요. 가끔씩이란 뜻이에요. 가끔씩 뛰어들긴 했죠. 그 집단에요. 가이드 없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가이드가 얘네가 됩니다. 그래서 그 호스트의 가이드 없이 직접 참여하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현지인과요. 그러면 얘네들의 관찰은 현지인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접적으로 참여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들의 관찰은 기본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어디서? 베란다에서. 자기가 머물고 있는 숙박시설에 문 열면 나오는 발콘이나 베란다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들어오고 있네? 하고 끝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찾으면 가장 적절한 것이 뭐냐? 3번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engaging in little direct contact. 이게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요. 자기가 연구하는 이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독해를 하실 때 피플에다가 S가 붙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는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됐죠? 체크 끝. 그 다음에 이제 4번 해가지고 오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두 개가. 4번은 어떤 거냐면 적극적으로 현지에 살고 있는 서양인들하고 막 협조를 합니다. 로컬 커뮤니티에 살고 있는. 근데 적극적으로 이들과 협조한다는 단서가 여기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오는 거는 현지인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이거예요. 왜 4번으로 헷갈릴 수 있냐면 현지인을 찾아다녔다는 내용 가지고 어?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그냥 같이 연구했나? 이런 생각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주관적 판단이에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 갑니다. 자 31번 가보겠습니다. 자 31번은 제가 아까 얘기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 재진술이라고 했거든요. 31번부터 34번의 빈칸은요. 전체적으로 10점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2점 2점 그 다음에 3점 3점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첫 번째 내가 빈칸 메시지를 먼저 읽고 무슨 정보가 들어갈지 한글로 생각하는 게 일단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문 있잖아요. 이 구문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정어가 나온다. 중요한 정보는 뒤에 있어요. 정보는 뒤에. 구문이 별거 아닙니다. 지금부터 구문 공부하면 될까요? 아니요. 지금은 구문 공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이 공부했던 구문은 학문적이고요. 실제로 문제 푸실 때 적용하는 거는 또 다르기 때문에 적용이 되는지 연습을 하시면 돼요. 오늘 알려드릴게요. 원급은 또이 또이에요. 앞에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비교 것도 부정어가 없는 한 앞에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벌 같은 거 나오면 이것도 부등호예요. 앞에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아 이런 부분만 보면 되겠네. 부정어가 나오면 중요한 정보 뒤에 있다. 그 외에는 중요한 거 1도 없어요.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있잖아요. 나방이라는 애가 빛에 끌릴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만장일치. 자 만장일치를 보는 순간 통념이네. 그리고 이건 반박이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반박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우리는 하는 것 같아요. 이 나방들은요. 실질적으로 빛에 끌리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이쪽에 끌려요. 끝. 그럼 나방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빛 쪽에 모여드는지 그 원인을 찾으면 되네. 그래서 진짜 찐 원인이 무엇일까? 이것만 찾으면 끝나요. 자 the light becomes a sensory overload. 끊어주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으로 overload예요. 과부하를 일으키는 것인데 과부하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라서 오리엔트는 향하게 하다인데 이 곤충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요. 길을 잃게 만들어요. 그리고 얘네들한테 holding 패턴을 하게 만들어요. holding은 가만히 붙잡고 있는 거니까 가만히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들죠. 그 다음에 이러한 가설. 가설이라고 하는 것을 called the 어쩌고저쩌고라고 하는 이론으로 만드는데 이러한 가설은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나방들은요. see 봅니다. a dark area around a light source. 그러니까 빛이 있는 주변에 있는 어두운 부분을 얘네들은 사실은 보는 거예요. 그리고 head가 향하다라는 뜻이에요. go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가요. 그리고 얘네들의 특징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빛을 피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빛을 피하려고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another 나왔죠. 그러면 이 앞에는 sum이고요. 뒤에는 another이니까 또 다른 이론은 다음과 같은 얘기가 있어요. 끝. 자, 얘네들은요. perceive the light. 이렇게 자기들한테 들어오는 이런 빛을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diffuse hollow라고 생각해요. 빛이겠죠. 근데 어떤 거냐. 여기에는 점 같은 까만 점이 있어요. 중앙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시도를 합니다. 역시 escape the light죠. 빛이 싫어가지고 fly toward that imagined. imagined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머릿속에 상상한 이란 뜻이에요. 존재하지도 않는 상상한 포털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가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조금 더 그 소스에 가까워지죠. 이 소스는 빛이 있는 소스가 되겠죠. 그래서 본인은 이 빛의 빛 쪽에 가운데에 까만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 갑니다. 그래서 얘네가 빛 쪽으로 가면 얘네들의 reference point, reference가 뭐냐면 내가 뭔가를 언급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refer이라는 말을 쓰죠. 지칭 대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칭하는 지향점이에요. 그런 지향점이 바뀌고 그러다 보면 주위를 뱅뱅 돌아요. 이 뱅뱅 돌다를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홀딩한다라고 했었죠. 뱅뱅 돌아요. Hopelessly. 아무 희망도 없어요. 그냥 어디 있지? 내가 찾으려고 했던 까만 점 어디 있지? 이렇게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봤을걸요. 어디서요? 현관문에 있는 라이트, 조명에 자꾸자꾸 돌고 있는 이 나방들 봤을 거예요. 얘네들의 이런 비행은요. 겉으로 봤을 때 목적이 없어 보이지만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빛을에서부터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빛이 하는 역할이 처음으로 나왔죠. 잡아당겨요. 그러면 빛이 얘네를 잡아당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여기서 수동태잖아요.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되냐. 라이트가 잡아당깁니다. 누구를? 나방들을. 그래서 풀하고 동의어를 찾아야 돼요. 잡아당긴다는 말은 나방아 따뜻하게 해줄게. 나방을 갖다가 타겟으로 정한다는 말은 얘가 의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방아 보호해줄게. 나방을 거부하겠어가 아니라 나방을 내가 땡겨와서 덫에다가 놓겠어. 이거예요.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2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다라는 말은 타겟이고요. 의지가 있는 애들이 하는 말. 그 다음에 트랩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얘를 착각을 시켜가지고 계속해서 오게 만드는 거니까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2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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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